지옥탈출 프로젝트 헬조선동립군 시작합니다. 기레기 단타 프레임 타파 헬조선 기레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소녀상 계속 갑니까? 아니, 뭐 소녀상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저희 동아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4월에. 네, 세월호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대학생. 그럼 세월호 관련한 뉴스, 상황 이런 거는 다 1일 점검하고 있겠네? 2일 점검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월호 관련한 내용을 회원들이랑 같이 브리핑하고 그 외에 시사적인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예전에 청문회 때는 청문회 관련 나왔던 얘기들도 공유하고. 실제 회원들이 직접 청문회를 가서 목격한 거를 생동감 있게 전해주기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또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던. 세월호 1위에 올랐던 거. 알고 있겠네요? 네, 김호둔 총수가 진행하는 거, 파파이스. 제가 열심히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열심히 봤는데. 거기서 이제 김지영 감독,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세월호 칠몰에 관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해가지고. 그래서 1위에 오른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위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선 관련 기사를 먼저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주권방송 보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대한매체들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많이 아실 텐데,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영 감독 하면 이제 2012년도에 백년전쟁 감독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걸로 유명하고,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송까지 갔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 영상인데, 그 영상을 찍었던 감독이 지금 세월호를 열심히 분석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이 이제 밝힌 내용이에요. 자, 인텐션이라는 이 세월호 관련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항적에 주로 주목을 했습니다. 처음에 뭐 다 정부가 제출한 공개한 항적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갖고 추적하고 분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날 이 방송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해군 레이더 항적을 둘라에이스가 기록한 세월호 좌표. 둘라에이스는 이제 세월호 옆에 있었던 유조선이죠. 그 둘라에이스가 기록한 세월호 좌표하고 이제 맞춰봤어요. 그래서 재구성에서 항적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 해경이 선원하고 같이 뭔가를, 물체를 가지고 나온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 에코사운더, 처음 들어보죠? 무슨 뭘 측정하는 거라고. 에코그룹 뭐죠? 울림? 사운드? 사운더? 소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음파를 싸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으면서, 반사를 받으면서, 물체의 높이나 뭐 이런 걸 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로는 음향을 이용해서 해심을 측정하는 장치. 그래서 앵커, 우리말로 닷 이렇게 쓰죠, 닷. 그것을 내릴 때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재구성한 항적도, 해저 지형도를 이게 딱 겹쳐보니까, 세월호가 병풍도에 바짝 붙어서 운행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그 지그재그 운항이라는 여러 가지 주장도 있었죠. 그 운항 지점이, 지그재그한 그 지점이 해저 산맥이 소사우 있는 곳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 해도의 모양대로 어떻게 보면 배가 지그재그 운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취재, 검증,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그동안 이제 설명되지 않았던 이런 의혹들이 가설위에서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톱니바퀴가 맞듯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그게 진짜 7시간 검색어 1위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한꺼번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또 검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 내용이면 일이 오를만 했다. 그렇죠. 이게 한겨레신문에서 주로 이제 방송되기 전에 미리 약간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되고 나면 엄청난 파전이 있겠다. 다들 예상은 했죠. 저도 이걸 보면서 지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잘 보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정부에서 아마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해수부, 최소한 해수부에서도. 하지만 우리 헬조선기레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에는 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어떤 이유인 것이죠? 사고 초기부터 항적도가 이게 진짜냐,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혹들이 있었죠. 그리고 침몰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언론, 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또 문제제기 같은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당연히 언론들은 김정 감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가설, 또 새로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런 것들이 밝혀졌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 집중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게 진짜 상식인 거죠. 왜냐하면 풀리지 않은 우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인용해가지고 예전에 고위 침몰 소리 무슨 음모론이니 뭐니 했던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논쟁이 다시 한번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고위 침몰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었던 거고 아니면 추가 취재가 막 일어나면서 진짜 이게 시끄러워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죠. 아니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런 거죠. 김지영 감독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고 김지영 감독의 주장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기본적인 언론이라면 언론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가설? 그럴 듯한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야 그건 너무 허무 맹랑한 주장이야.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왜? 이래 이래기 때문에 그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배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거나 논쟁이 붙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겠죠. 그런데 언론 보도는 세월호 보상금으로 다 도배가 되는 지겹네요. 진짜. 보상금 지급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전형적인 물타기와 다를 바가 없는데 세월호 1주기 때도 그 당시에도 세월호 하면 보상금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고 초기부터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 만난 이후 청와대에서 만난 이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된 것 같은데 유가족에 대한 유가족을 파렴치한 돈을 목적으로 한 그런 집단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월호가 실검이 올랐는데 세월호가 세월호를 딱 검색했을 때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를 한번 보고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쭉 가보면 세월호 희생자 6명의 28억 6천만 원 지급 결정 연합뉴스 기사잖아요. 그럼 이제 쭉 붙어있는 기사 보세요. 너무 많은데요? 관련 뉴스 10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도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신경적이네요. 이런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런 지급으로 도배가 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사가 하나 나와 있어서 한겨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겨레에서 세월호가 병풍도에 바짝 붙어 운영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났고 그다음 찾아보기 어렵죠. 세월호 이 가설에 대해서 이 면에서는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월호 앵커라는 거죠. 김지영 감독의 가설의 마지막 주장은 세월호가 앵커를 내리고 바닥에 내리고 내린 상태에서 가속도를 했기 때문에 해저 지형에 부딪히면서 지그재그 운항하고 이렇게 됐다는 주장인데 그래서 세월호 앵커라는 걸로 검색을 해봤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어 오늘에서만 하나가 있어요. 관련 기사, 앵커 관련 내용이 하나 올라있죠. 나머지는 뭐 기사조차 없는데요. 3일 전 딱 하나 지금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해군 레이더를 한번 검색해봅시다. 해군 레이더를 했어요. 미디어 오늘, 그다음에 아까 한겨레. 네, 그다음에 헤럴드팝이라는 언론사. 세 개 외에는 또 관련 뉴스가 없어요. 관련 뉴스가 없을 뿐더러 장년 기사입니다. 장년 기사죠. 곧바로는 장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세월호 보상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자, 첫 기사가 무슨 나오죠? 희생자 6명의 28억 지급 결정. 현재까지 903억 원 지급 완료. 하, 관련 뉴스는 있죠. 또 사망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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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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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다, 앞에는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요. 작년 12월 초 꺼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전부, 대부분 다 보상 지급 결정 이런 내용이죠. 너무 충격적인 게 보상으로는 이게 지금 한 페이지를 꽉 채우고 심지어 작년부터 매번 매번 있어 왔던 기사인데 이런 중요한 결정적인 무슨 새로운 사실이 터졌는데도 이게 화제가 될 만한 앵커나 해군 레이더에 관련한 기사를 다룬 언론사는 3개. 기사도 3개. 이럴 수가 있나. 그렇죠. 비슷한 검색으로 해도 결국 3개 언론사의 보도만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3개의 언론사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또 그 보상금에 관련한 언론사를 보면 같은 언론사가 보상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쓴 기사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언론사들 특징이 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에. 그래서 페이지뷰가 중요하고 실시간 검색이 중요하고 자기들의 홈페이지 방문율이 높은 게 실제로 광고비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시간 검색으로 관련된 기사는 예전 기사라도 출고를 다시 하는 거예요. 수정해가지고 최근 기사로 해가지고 링크를 다시 유도한단 말이죠. 이번에도 보상 관리하는 기사들을 다시 출고를 시켜가지고 세월호 보상으로 다 도배하는 그런 작전을 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보상에 관련한 거는 가족분들이 되게 억울해하는 거고 실제로 옆에서 볼 때마다 이제 울분을 터뜨리시거든요. 누가 미쳤다고 자식 목숨에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분들도 이 설레는 소식을 듣고 되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얼마나 소름이 더 돋으셨겠어요. 뭔가 이게 딱 막혔던 게 살짝 열리는? 네. 보이는 것 같은 뭔가. 그래서 이제 세월호가 실검 1회도 올랐고 이제 대중들이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겠구나 해서 눌렀는데 대중들은 보상금 얘기밖에 못 받겠구나라는 허탈함, 허망함이 가족들 마음속에 너무 깊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 또 상처를 받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레기라는 표현이 여전히 그들의 성격 규정을 하는 명칭은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먼저 좀 얘기했죠. 이게 잘 쓰면 복동원회가 되는데 못 쓰면 흉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신이도 증명하는 것 같아요. 흉기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언론 플레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주권방송에서 했던 저작권, 저작권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작물. 저작물 그런 것들을 마구 도용하면서 이게 알 권리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핵심 사실은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지 좀 답답하네요. 언론이 왜 이렇게 전락해버렸는지 권리하게 하습으로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언론이 사회의 공기다. 공적인 어떤 기관, 기구 이런 명칭을 성격 규정을 해주는데 언론이 자사 혹은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보도를 취사 선택하고 또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는 사기업이죠. 공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기본 언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작업을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꺼낼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보도할 권리만 기준으로 보도한단 말이지. 지금 새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족들이 가장 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신상규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왜 침몰했냐, 왜 구조 안 했냐 이게 핵심적인 관심사안이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죠. 그거에 대한 권리를 대행해서 보도를 하고 취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걸 안 하면 다 기랭인 거지. 진짜 기랭이. 이거는 정말 제가 한때 기자를 정말 꿈꿨었는데 고등학교 때 잠깐 했었잖아. 잠깐 했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미래를 봤다면 기자라는 거 정말 꿈을 꾸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완전 저널리즘을 상식이라 한 언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도행태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감성적인 접근이 있잖아. 지난 청문회 때도 그랬어요. 청문회 이제 공중파에서 생중계해라 요구도 했잖아. 안 했죠. 그런데 걔네들이 기본 보도하는 방식은 눈물, 찹찹함. 감정적인 것밖에 없는 거야. 진실, 진상규명에 대한 보도보다는 이런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또 하나는 유족들이 떼쓰는 집단,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저렇게 한다라는 이미지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 기본 보도 프레임이다.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진실에 접근하는 보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걸로 다 두 가지 프레임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과요. 이 모든 것이 청와대로 향하는 최종 책임자로 향하는 진상규명의 흐름들을 덮는 거잖아, 결국은. 그러면 이게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사주의 독단적인 판단, 편집국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런 프레임을 짤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거기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분들에게는 분명 있을 거예요. 한 명 이상은 각 언론사에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걸 봤을 거고 이 사실을 알 거란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인가? 그네 스미스인가요? 저는 세월호의 직접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세력. 그 세력들이 언론의 보도의 프레임도 다 통제를 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답답하네요. 언론이 빨리 제 기능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의 방송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한겨레신문 그리고 미디온을 이런 관련 검색하셔가지고 세월호닷, 세월호앵커 검색하시고 기사를 보셨으면 좋겠고 또 팝파이스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 내용들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김호준 팝파이스 영상을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 세월호가 진짜 어려워요. 글로만 보면 너무 어려워요. 선박에 이런 거라든가 영상을 보고 정말 세세한 설명 없이는 봐도 복잡해. 모르겠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언론이 돼서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록기가 남문할 때는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기사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유가족분이시죠. 동혁어머니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좀 기억에 남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되도록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국민이 감독관이 되어 최대한 독립적인 수사로 빠져나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고 아이들 아닌 모든 희생자의 영혼에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언론. 권력의 편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긴만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이용한 언론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언론에 대한 기레기에 대한. 기레기는 천벌을. 네. 기레기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앵커 대신 보상금에 집착하는 언론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